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경남 함안에는 해바라기가 평년보다 일찍 켜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인 함안 강주마을 일대 풍경을 정종호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해바라기가 보름 정도 일찍 기지개를 켠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이곳에선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곳 마을 일대 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는 꽃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샛노란 해바라기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들이 계획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언덕에 있는 해바라기 밭을 거닐며 추억을 만들고 한 폭 수채와 같은 풍경을 배경삼아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잘 핀 해바라기처럼 나들이 계획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냥 확 풀려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지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는데 여기 와서 다 날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곳 해바라기 축제는 고령화와 함께 쇠락하는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3년 주민주도로 처음 열렸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거의 매년 열렸던 축제에 지금까지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 주관한 재료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관환경 분야 국무총민상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당초 7월 14일까지로 계획됐지만 해바라기 개화 상태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종호입니다. 연합뉴스 정종호입니다.